이번 시간에 우리 수업의 목표이면서 우리 수업의 예제의 가장 큰 트랩 골격을 만드는 시간입니다. 이걸 하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배포판을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다면 끄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터미널을 켜고요. npm run start로 실행한 실 서버를 끄겠습니다. Ctrl C에서 끄고요. npm run dev 해서 다시 개발 서버를 실행시키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웹을 소개하는 튜토리얼 사이트를 여러분은 지금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로 방문하면 welcome 메시지를 보여주겠죠. welcome 메시지의 컨텐트는 어디서 가져오냐? srcm 밑에 있는 page.js가 리턴하는 값이 그 컨텐트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방문자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. 그렇죠? h2 태그 welcome. 그리고 그 밑에다가 hello web 이라고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welcome 메시지가 잘 출력됐고 그에 따라서 htm의 코드도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컨텐츠만으로는 안되고 다른 페이지도 볼 수 있고 글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기능도 우리가 보여줘야겠죠. 어떤 페이지를 가건 간에 그 내용들은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통된 내용을 다루는 레이아웃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자, layout.js로 와서 이 컨텐트 바깥쪽에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는데요. 제일 먼저 우리 사이트는 웹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제목인 h1 밑에 웹이라고 적겠습니다. 그리고 이 웹이라고 되어 있는 저 컨텐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는 이 컨텐트를 클릭했을 때 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a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고요. 그 다음에 href는 클릭했을 때 루트로 이동하게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ol 밑에 li 밑에 a 태그 밑에 read 1번을 클릭하면 html을 배우는 페이지로 이동하고 li 밑에 a 밑에 read 2번을 클릭하면 css로 이동하는 페이지로 간다라는 네비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만든 컨텐트는 여기에 온다라는 뜻에서 childrun을 저기에다가 갖다 놨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수업은 우리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create, update, delete 기능도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모으기 위해서 ul 태그 밑에, a 태그 밑에, slash create로 들어가면 생성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만들어줬고요. li 밑에, a 밑에, update 밑에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컨텐트의 아이디를 넣으면 그 컨텐트를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. 이 아이디는 나중에 동쪽으로 바뀌겠죠? 자, 그리고 li 밑에 클릭했을 때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nput, button, value는 delete라고 해서 삭제 기능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? 자, 우리는 튜토리얼 사이트를 만들 거고 여기는 html을 클릭하면 지금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404-5가 뜨지만 저기에 상세보기 페이지가 나올 거고 create를 클릭하면 create, update, delete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. 기대되죠? 끝! 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.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끝낼게요. 자, 우리 Next.js에서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 글 제목, 타이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좀 궁금해질 거예요. 자, 그때는요.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상수를 익스포트합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layout.js에서 메타를 익스포트하고 여기다가 웹 튜토리얼이라고 적고요. 뭐, 디스크립션은 누가 만들었는지 제너레이티파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? 그리고 리로드하면 이 헤드 태그가 껌뻑거렸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웹 튜토리얼로 바뀌었고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여기도 내용이 반영된 걸 볼 수 있죠. 끝!